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스테반을 둘러쳐 죽이고 사울이 마땅히 여겼을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큰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인들이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이런 내용이 8장에도 나오고 또 이런 구조가 11장이나 계속해서 나옵니다. 핍박이 있고 흩어졌다. 거의 쫓겨나다시피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그들이 가는 것보다 보금을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동역한다는 것은 뭐냐면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희망을 이루고 있다는 속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의 삶의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고난이 헛되지 않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보금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초대교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의 사건들이 오늘 8장 1절에서 큰 박해가 나서 각지로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다에서 보금을 전파했다. 이 구조를 보면 피난민은 세상이 볼 때는 피난민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미셔너리 선교사다. 이 구조를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어때요? 칩세가 넘더러 돈도 없고 아버지 밑에서 졸려를 떨어 다니고 자식도 없고 조카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잖아요. 또 피나갔잖아요. 애굽으로.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그가 자연재해든 또 어떤 이집트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아내를 뺏기는 이런 비극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인간의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앞에 한 사람이란 한 사람의 귀족으로서 너무나 비참해졌지만 사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교사였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동역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재앙을 세계적으로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교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기의 삶, 저희 개인기의 삶 속에서도 권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나는 핍박자가 아니라 미셔널이다. 그 의식을 가지고 어떤 권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박해와 자연재해와 전쟁의 공포 속에 떨고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나라가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선교에 매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외 선교를 하시면서 약한 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정말 여러 군데를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갈 때 거의 1년 가까이를 준비를 해서 한 16가지 되는 공연 프로그램 보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류가 유행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주유소에 주유를 하는데 어떤 키가 큰 높아른 머리를 하고 막 밀고 이상하게 생긴 청년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에서 맞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다가 외로워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좋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나 좀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주유소에서 알바를 6개월을 하면 거기에서 한 두 달 정도 학원비를 벌 수가 있대요. 그 학원비로 댄스를 배운대요. 네 꿈이 뭔데? 그랬더니 자기는 뭐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중퇴인가 하고서 집에서 하도 맞아서 서울에 와서 백댄스가 되는 게 꿈이래요.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백댄스가 되는 꿈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학원 많이 다녔고 굉장히 많이 다녔대요. 그러니? 그러면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회 나랑 같이 갈래? 케냐고 남아공예? 걔네들이 춤을 좋아하잖아. 우리가 댄스팀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배운 거 가르쳐주라 했더니 얘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교회 자인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 같은 사람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 너는 이 분야에서는 최고야. 네가. 네가 다 책임져. 그래갖고 보금성과에 맞춰서 전부 다 이 친구가 댄스를 만들었어요. 댄스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워낙 조이스가 높아가지고 군부대 저희가 갔더니 우리가 했던 그 댄스를 애들이 군인들이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됐는데 이제 아프리카를 가는데 얘는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자존감이 밑바닥이었죠. 그리고 집에서 맨날 폭행당하고 그랬던 앤데 키가 굉장히 크고 빼빼 말랐어요. 아프리카에 제가 분명히 선교를 갈 때는 선교할 대상들 학교들 다 연결해달라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이 보통 비전트립 오고 그러면 이제 여행만 다니니까 여행코스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다 취소하고 직접 학교를 찾아갔어요. 고등학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낯선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공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학생들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뭐 설득이 되나요? 안 되죠? 예정이 없던 시간. 근데 그럼 점심시간에도 하게 해달라. 아오. 점심시간에 그 남아공 케냐고 이런데 학생들이 까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너무 감동을 하는데 특히 이 친구가 춤을 추잖아요. 아프리카 애들이 다 난리가 나요. 하유 스타가 어디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밑바닥 인생에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까만 조그만 아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막 싼 애들하고 쫓아다니고 우리가 가는데도 끝까지 뛰우고 그러니까 얘가요. 갑자기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막 울면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인정해 주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하나님으로 인생을 헌신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면 네 힘으로 높아지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 돌아와서 얘가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알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야, 이제 제가 훈련시키는 제자 중에 전사님이 너 그 학벌 갖고 안 된다. 검정고시 공부해라 했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했고 정말 아무 학원도 춤추는 그 부분만 다녔는데 한국 예종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결혼을 이화여대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갖고요. 저를 만나, 제가 만나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제 책에 추천서를 걔한테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글을 너무 아름답게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이 전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간다 보면 때리던 그분들에게 제 책에 추천서 써준 그 책을 제가 선물로 보내드렸더니 너무 놀라셔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아들이 쓴 글을 읽고 눈물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집안이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만 사실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가 은혜 받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누구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지만 제자들을 파송할 때 누가 보면 그 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름받은 시점과 권능과 능력을 주신 시점이 차이가 안 나요. 그건 뭐냐면 수련이나 돋닦아서 능력 얻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거 왜요? 약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치려고.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필요 때문에 내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선교를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약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그것이 선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을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걸려줘요. 안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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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않고